자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게요 네 칼바람이구요 오늘은 한번 포킹 앨리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앨리스 처음 하기 때문에 쓰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W 포킹인가 그것만 할거고 야무지게 극 AP로 갈겁니다 이게 뭐야 거미떼?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나 류덴 가겠죠? 자 Q스킬! 아 이거 타겟팅이니까 그냥 쏜다 잠깐만 W! 아 이거다 이거다 자 이게 딱 소환을 하면 따라가서 폭발하죠 우리 E스킬이 오 기절 이렇게 W 우리 Q가 이렇게 날리고 자 얼이 벌써있네요 W는 그냥 버프 E스킬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거 Q는 그냥 한번 쿵 찍는거 오케이 스킬 다 알았다 그니까 이렇게 날리기만 하면 되죠? 따란~~ 와 이거 좋은데 반조? 야 유도탄이네 그냥 피할 수가 없구만 나이스 까란 이야 이거 피할 수가 없네 마나는 좀 있어야겠다 오우 어수 달달하고 아니 뭐야 이거 개삭이네 야 한발 딱 쏘면 알아서 맞춘다 꼬미야 가라 야 지 달달하다 오우 뭔 딜이야 이게 이야 뭐야 4인공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거 루덴 얼마 안남았으니까 이것까지만 기다리죠 맛있군 야 루덴 나온 딜은 진짜 얼마나 셌지 와 근데 그것보다 너무 아픈데 자 여기서 W 하나 딱 쓰면 빵 야 이 기절도 좋네 자 가라 와 와 이거 여기다 보내면 와 딜 좋다 아이 잘못 썼어 죄송 아 살짝 이런 느낌인가 콤보가 해줘라 그 상태 어? 어? 야 좋다 까라 까라 거미야 야아 맛있다 아오 맛있다 아오 맛있어 아니 이게 스턴이 너무 좋다 야 이 딜이 점점 세지는데 까라아 까라아 까비 뭐야 잡았는데 루덴으로 잡았네 아 이게 맞아 아직은 숙련도가 너무 부족하다 야 너무 맛있는데 아니 뭐 뭐지 왜 딜이 안박히지 어이은 아의 아음 맛있다 으으 하하 나이스 제가 죽었다 워어 뭐야 이거 나이스 자 그림 잡을거 나왔고 이 대천사까지 갑시다 극딜에다가 생존력에다가 마나까지 올려주는 얘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요 아오 와 딜 미쳤다 아오 맛있어 어 맛있어 겁나 세네 뭐야 앨리스 개사기 재미잖아 여기서 딱 이렇게 쏘면 빠 뽀잉 아오 야 아 아이고 탐켄츠가 괴물인데 저거 호 야 어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뭐야 기절 겁나 길어 자 날라오겠지 하나 둘 셋 넌 넌 나보다 더 없어구나 이거나 먹엉 이거나 먹엉 이거나 먹엉 땅 질다이다라다 이거나 먹엉 아오오 오 괴물인데? 으악! 야 잠깐만 큰일났다 피산대 4대1 해줘 어어? 이게 돼? 왜? 왜 안죽냐? 아 근데 코그모가 오면 녹는다 안돼 안돼 찌르 그러면 이리바 고맙습니다 는 1 한잔 2 3 3 4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